욕을 넣었어 욕을 넣었어 상대가 선이에요 이 정도면 안줬으면 해줘 55주면 5단이에요 5단이에요 왜냐면 치받으면 돼 그냥 여기로 쓰게 아 어쨌든 건 됐고 1단 말 안해 네 가 들어와 네 처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나가 있었는데 어 여기서 잼 문자 안주면 되나 이거 쉬는데 죽었잖아 이러면 안 돼 붙였어 네 네 흑산입니다 흑산으로 풀어보시지요 그럼 늘어둘래 흑산 잘 해봐 어딜 붙여요? 3에 2 3에 2 그 다음에 늘어둘면 안 늘어둘면 와 진짜 자 여기 두면 해봐 해봐 아니 난 보자마자 떠오르는거 자 여기 두면 편 아 한칸 띄어요 한칸 띄어요 아니 이를 때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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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잖아요 패 패가 왜요 패가 다 왜요 틀면 아우 나우 붙여요 아니요 네요 네 네 붙여요 여기까지 네 니 단무지 네 야 자 여기서 흑산백삭 흑산백삭 여기 여기 두면 빈삭 이렇게 네 빈삭아 여기 여기 네 그래서 여기를 두면 한수 쳐요 한수 쳐요 네 그래서 정답은 자취 네 이거는 네 백이 주웠죠 그래서 백은 어떻게 둬야죠 백은 여기서 저치 저치 이렇게 주어서 해 해 해가 정답이 돼 아 어떻게 된다고 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가 정석이라고 네 너무 쉬웠어 이거 그리고 자 그 다음은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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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병원에 따라서 요렇게 해도 될까요? 요렇게 돼 오케이, 흑선백삭 오케이, 너무 쉽죠? 흑선백삭 네, 유튜브에 올라가야 가능하고 있습니다 끊어요 끊어요 네, 늘면 뒷끝점 뒷끝점 알겠어요? 자, 여기면 찌르고 닦아 찌르고 닦아 네, 이건 백이 잘못 받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 단수치면 끊어요 끊어요 요렇게 빠지면 아, 자충이다 아, 자충이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백차례에요? 흑차례죠 부차요 부차요 부친건 단수치고 단수치면 네, 여기 두면 후구쳐야되잖아요 후구? 근데 이거 폐에요? 아니요, 흑선백삭 자, 여기서 풀어보세요 흑선백삭 이것이 정답이에요 자, 이것이 정답인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자, 첫수 붙이는 정답 여기서 네, 펜을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두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늘어요 네, 늘어요 네, 여기 두면 네, 여기 두면 마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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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박으면 네 진상가 네, 이 정도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 와 기기 기기 기기니까 실패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흑으로 잡을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썸 이거 이거 자꾸 흔들려요 아니, 이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이게 뒤로 쓸려가지고 아 뒤로 잘 쓰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사가 갑자기 이상해 영상 보러가고 있다 영상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은 한번 한번 종량을 다시 켜봐 뭐? 저? 어 종량을 다시 켜봐